이게 입국심사라고? 야야야 너 저기 저 동물빼고 1대1로 덤벼 일로와 잠시만 포션을 어떻게 먹지?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격한 남자 프리입니다. 오늘날 게임 바로 엘즐리 메타크리틱부터 시작해가지고 97점, 96점, 10점 만점에 10점을 찍은 게임 아마 얼마나 진짜 잘 만든 게임이냐 봅시다. 일단 방랑기사, 검사, 용사, 도적, 점성술사, 예언자, 무사, 죄 야 죄수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생겼냐 진짜 일단 개인적으로는 다크 소울을 이어간다면 방패가 있는 애가 편할텐데 그쵸? 방랑기사 간다. 근데 얘는 남자가 왜 가슴이 있는... 아 남녀 공평하게 달아준건가? 오케이 야 지렸다 요거다 빅맨 하이 하이 좋았다 요거다 넌 강해 야 가자 야 이건 진짜 보스 뒤 얘가 보스 같은데? 최종 보스 같은데? 여기 뺏 que 엔터 어 됐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τι 저거 처음부터 역시 반지의 재앙 스토리 짜신 분인가? 뭐 보여준 건 없지만 뭔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와 엘든링 부셔진 거구나 아 저 마리카는 숨었대 저 새끼 흑막새끼 저거 검은 칼날의 음모가 있던 황금의 고두미는 처음으로 죽었다 쟤랑도 싸우겠네 내가 뭔가 다 살아냈듯 쟤랑 싸우는 건 아니겠지 야 쟤랑 싸우는 건 아니겠지 와 터빙 봐라 아직 남은 이 일에 있으며 그 이름이 오래된 그리스마스 우리 모두가 말합니다. HWAAA!! 그리스마스한 나라가 그리스마스차의 이메일한 이 장소의 아니 쟤네 다 살아날 것 같애 그 대변 먹는 잔 뭐냐 내가 똥 싸주면 친구하려나 로맨스 보면 그런거 있잖아 세상에 너 똥이 제일 맛있어 내 옆에 있어줘 이런거 어 주인공인가 그 이름은 바로 그린 아 근데 처음부터 뽕이 좀 캬오르네 그치 기제가 돼요 처음부터 에들링 바라볼 지어 아 그리고 키 구르기 존나 느려요 지금 어우 이게 맞냐 이게 혈은 잠시만요 나가자마자 혈은이 있다고 이거 사람들 죽을때 뜨는거 아니야 아닌가 왜 안뜨지 혈은 안뜨네 이 너머 대단한 무언가 있다 오케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어디가는거야 미친놈들 집단인가 사다리인거 같지 잠시만요 와 쟤 잘 건넜어 이 너머 다리있다 어 잘 건넜어요 아 이거 메세지 보고 가는게 재밌지 다크소울에서는 연인이 있다고? 목표는 신 오케오케 우리 흰살자가 되는거야 아 나 보자고 아 뭔가 여기서 첫번째 튜츄리얼 보스가 나타낼거같은 아니 뭐 아 잠시만 이거 좀 이상한데? 야 쟤 시두룩이전는데 얘가 맞았어 피규 판정이 뭐지 이거 렉걸리여서 그런가? 아 스토리라 그래요? 깜짝이야 아니 아니 진짜 판정이 칼이 가기전에 검암이 먼저 왔어 검기인가 이게? 어 어우 아 미친 정글 마이 이름이 어떻게 토렌트 이 게임에서만큼은 너가 레드다 붉은 물방울에 성배병을 주는구나 아 이거 마나 해보 오케이 갑시다 이게 하트풀인가 포기하지마 이걸 죽었고 이게 하트풀인가 오 이게 하트풀인가 다크솔이랑 비슷하네 느낌이 엘벤가 이게 나 이거 올라가 있었어야 하는거 아니야 얘들아 근데 이게 맞나 아 여기 레버가 또 있네요 하나도 없어 밟고 올라가는거 같은데 밟아 나와 하이 너는 어떻게 하늘에 떠 있니 배들링 꿈같아 설마 저거 보스니 얘들아 잠시만 이거를 오케이 나 이래 믿는데 니가 뭘 알아 각지에 있는 순교자 우상은 사인 대기소이다 작은 우상을 사용할 협력사인 음 아 뭔가 그래픽 훈어진 기분이라서 좀 나쁜데 너무 낮춘구 낮춰나 내가 사양을 아니 되게 이뻤을 것 같은데 뭔가 순식간에 뭔가 그래픽이 좀 허접이 된 것 같은 느낌 어 이게 입국심사라고 야야야 너 저기 저 동물빼고 1대1로 덤벼 일로와 잠시만 포션은 어떻게 먹지 아니 쟤가 엄청나게 쯤을 드리네 보급 피해야겠다 심 아우 시만 존다 보급 피해야지 존다 심드러 와우 개센데 슉슉슉슉슉슉슉 그냥 너 공격 슉슉슉 씨발라 봐 슉슉슉슉 못 맞추죠 못 오죠 못 박치죠 무섭죠 지금 한번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두번 한번 더 빠르게 아 너 첫번째 공격을 다 알았어 피하고 아이스 피하고 피하고 아 저게 너무 빨라 저 공격이 너무 빨라 저 공격이 안녕 안녕 가나 덤벼라 일로와라 예송이 가나 이거 빠르게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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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기 지금 불타임 한 대 저 새끼는 일곱대를 쳐 때리고 날 한 대 때릴 수 있는 피라먹을게 피하기 피하기 아니 이거 진짜 너무해 나 찔렀는데 진짜 내가 어떻게 잡은 공격이 헤헤 땡큐 이탈리아인가 어디에서는 손가락 오케이 표시가 욕이라던데 방금 안녕한 것도 제 나라에서는 욕 아니었을까요 지금 피하고 한 대 두 대 욕먹으라 해 그냥 피하고 굴러 피하고 한 대 속질로 아 개같은 차 아 잠시만요 아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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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못 아니 저거 방금 진짜 개멀었는데 모래폭폭 날리는 거 진짜 너무하지 않냐 얘들아 아니 그건 아니 샹풍이잖아 저 정도면 탐트하는 게임이 10만원이요? 그런 미션 아주 좋아요 사실 저는 당신의 그런 미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수들이 참다 참다 못해 도넬을 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구 천천히 지르고 기다렸다가 다시 이거 두 번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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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만 만해질수록 도망해지는 프린트론의 숨을 내 시간 방송 맞죠 지금 천천히 아니 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10만원의 집주 아 솔직히 포셔덕과 존나 안당했으면 야 누가 보면 이거 막보 상대하는 줄 알겠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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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패베타고 빼 강패베타고 빼 강패베타고 빼 강패베타고 빼 강패베타고 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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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스럽게 다가갈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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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20$ 이걸 얻으면 잠깐만 야 너 동료다 내가 동료라고 너 주인이야 내가 아니 미친 강아지가 주인을 때리네 저 동료에요 저는 이 옷 입었어 그래봐 안싸워주면 그만 도망가야지 좋아 여기서 한 바퀴 돈 다음에 여기서 점프해서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몰라 어떻게 알았지? 훗 여기지? 아씨 엇가지 이거 어떻게 알았죠? 어떻게 알았죠? 오호 아 몸이 너무 무거워 아니 프리님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으로 그러고서니 왼쪽말고 오른쪽이요 아니 안원 못하시네요 꼴밖에 얘기하네 내가 여기서 레벨업 할 수 있나? 어? 뭐야? 누구세요? 어? 뭐야? 어? 뭐야? 어? 뭐야?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러 베리온트의 폭 저는 멜리나 헤헤 땡큐 그러게 기사도 97도를 깎아줬어야지 97도를 없어서 기사가 약한거네 어 그러네 어 이쁘다 그네 뭐야? 지금 나 꼬시는거지 이거? 무녀님을 대신해줄 수 있대요? 오 황금나무 기숙으로 거래한다 오케이 오 반지 이거 커플링 존마 영 횟을 할수있대요 존마 영 어 오 일단 황금 legislature 시작 하하 요 근력을 15, 17 이렇게 올려볼까? 근력과 생명력부터 올려볼까? 영마를 소환할 수 있다? 나도 이거 타고 아까 싸웠으면 걔랑 기마존 아니야? 건별아 난 사실 속도가 빨라지면 굉장히 세진다 내렸지? 너도 한번 맞아봐라 뚜벅의 인생을 안 느리죠? 때리고 칠거죠? 안 맞죠? 잡아봐라 지금 때려버리고 치기? 돌려깎기? 적 집단을 격파하면 선배병이 회복된대요 음 아니 뭐야 이거 주벳은 아니 쟤 왜이리야피해 잠시 작전선 후퇴인 척하다가 달려! 나면 손 때리기 음 안돼 잘가고 너의 그 패턴 다 읽어버렸다 야 솔직히 말타고 투벅이란 사람 누가 못 이겨 이렇게 말타고 지치기? Q가 풀렸어 음 빡치죠? 지에서 잡기 원래 이런 말싸움은 다시 지를 잡는게 유리한거야 잘가고 야 야야야야 야 빡치냐? 야 빡치냐? 아 아 어 아니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아니 좀 개피여가지고 막 했는데 저게 왜 안맞냐고 어깨 아니냐 얘들아 복수다 신중하게 한다 잘 맞죠? 아 잠시만 스테미노가 없었죠? 시발 잠시만 타임 잡았죠? 또 잡았죠? 한번 더 잡았죠?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인가? 나쁜 사람이군 횃불 들고 있니깐 제일 뛰꺼워 그렇지 얘들아?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나이스 파밍 저 사람 아니 나 저 색동굴이 좀 잡겠다고 했는데 아 4대1은 너무하지 그러지 말고 잠시 우리 잘 가고 하면 컷 볼륨 컷 볼륨 깎기 잘 가고 이거지 아까 그 그린틀인가 뭔가 걔도 말빨이었어 말빨 와 이거 지른다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오케이 다 알았다 이제 요기면 이쪽 요기면 요쪽 잘 가고 마무리다 사장님 나이스 샷 사장님 나이스 샷 아까 나의 모습을 보는것 같구만 아무것도 못하쥬 잘 가고 말이 개삭인데 얘들아 근데 이게 맵이 넓어서 말이 있긴 해야겠다 저거 뭐야 누구 노예를 이송하는거 같은데 누구 노예를 이송하는거 같은데 와 얘 죽일수 있는 애들이네 이런것도 궁금해해야지 또 미안하다 음 빠르죠? 못잡죠? 못잡죠? 넌 뭐야? 이씨 해보자 이거야? 에헤헤헤헤헤헤헤헤 긁고 때리기 피하고 한 대 때리고 잡았다 내가 저 피로 얘를 잡을수 있을까 얘들아? 음 컨트롤 줘면 돼 한번 피해주고 한번 피해주고 아이오씨 아이오씨 킥포트 빼고 드러면서 사요 드러면서 차라리 도착 용도 용도 음 빠르죠? 지금이다 느려 야 마차 넌 내꺼야 오 열렸다 이제 뭐야 그레이트엑스? 좋은건가? 이거 피좀 회복하고 다시 그니까 저 무슨 엑스칼리버도 아니고 저딴걸 저렇게 노예까지 끌고 오면서 저 커다란 마차에 옮기고 있냐 저정도면 그냥 쿠팡으로 보내겠다 아 저 랜덤이구나 다른데 상호작용은 더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 레벨업을 빨리 쑤셔넣자고 게임을 봤는데 창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검을 많이 안써보긴 했지만 아까 마차가 흔들렸다고 저정도 애들은 그레이트엑스 쿠팡맨 시킬 만큼 넘친다는 거 아닐까 아니 이게 근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네 다 근력이 30피로 해 헤헤 땡큐 아 거래사기 당하고 지배송 도중에 약탈당했네 키키 에이 무슨소리에요 저쪽 나뭇가지 아 여기 동물들도 많다 하지만 강하면 뭐하냐 못맞추면 데미지 없죠 안맞으면 그만이죠 야 묘기 어 묘기 멋있고 음 잘가고 곰은 두발로 선다 제법인데 하지만 이 리치를 다 파악한 나한테 너희는 날 이길 수 없다 잘가고 피해주고 바로 꺾기 내려와 내려와 한금알 은이 뭐길래 주지 아 너무 느려 애들아 이거 맞니 어 내가 구멍 먹었다 여기 나문데 얘네 그 고블린들 아니냐 와 왜 이리 많아 탄타지 같다 탄타지구나 고블린은 뭉쳐다니는 숲속이 있죠 한 마리 한 마리는 약하지만 더럽고 치사하게 싸우기 때문에 더 치사하게 싸워야 합니다 요렇게요 하트폴로 텔포도 가능 아 다크서울처럼 오케이 잠시만 저거 고문 사람은 찢을 것 같은데 와 미쳤다 앱에서도 할 수 있어? 왜 안되지? 안되는데? 그 잡고 가자고마다가 죽어서 하트폴로 가겠어요 저기 갔다 그치 아 저기 빛이 여기 여기 뭐 있지 않을까? 이 큰 마차에 자 조심스럽게 지나갈게 이 자식이 야 나 트리간 잡고 온 사람이야 빈트메시를 노려야돼 방패를 얘가 드는 순간 따라오게 만들고 지금이다 피하고 한 번 더 이씨 돌리고 어? 군주의 대검 잠시만 좀 멋있어 보이는데 이름이? 대검으로 갈아타야되나? 대검이 로망이긴 해 어 오 나 딱 뛸 수 있어 또 뭐야 잠시만 이야 연출봐라 와 뭐야 자살 집단인가? 죽여달라 하네 나한테 석검 열쇠 석검 열쇠 누구세요? 제가 구하러 왔어요 옆으로 옆으로 앉기 배군 나이스 지렸다 지렸다 아 다들 거미로 변했나봐 뭐야 오오 오오 뭐야 뼈가루 뼈가루 졌어 영체는 동시에 한 종류만 도와될 수 있네 다음 보스가 검인가? 길이 이쪽으로 향하는데 얘들아 이게 뭐야 여기 봐 보이지 않는 뭔가 있나? 알직선로 알직선만 보여주나보다 돌아서 가야되나보네 가자 자아 자아 지렸고 자아 자아 넌 죽었다 정확히 맞았다 이거 까비유 한번더 아 무게 전투 기술 난격을 배울 수 있대더라 아 무게 전투 기술 와 뭐야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음 하지마세요 이걸 뺏고 도망쳐 나 여기 못들어오니? 잠깐만 개꿀 아니야? 야 너희 공격할 수 있냐? 지금 뒤치기? 아아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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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아 들어와 방패는 이걸 올려서 어? 죽이면 끝 간지 작살이네 이게 레벨업을 물 아 일단 20 찍자 길러 20 맞추고 성배병 회복량을 늘린다 아 아까 물방울로 이걸 어 아까 물방울 없지 않았니? 아 붉은 물방울이었구나 잠시만 지금 좀 몸이 무겁거든 그치 얘들아 장비 중량이 보통인데 보통이 무거워 나 해체하고 나 해체하고 나 이제 가벼워 덤벼라 아 아뇨 조식할게요 아 쟤도 옷 안입었잖아 쌤쌤 아님? 지졌다 넉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침착하게 얜 깨겠는데 해톤 되게 얌전한데 에이 해파리 부르는거는 좀 내 자존심 상하지 얘들아 덤벼라 혼자 이기겠구만 되게 천천히 돼서 얘가 공격이 피하고 너무 천천히다 얘 진짜 아니 이건 몰랐지 느려 내가 에헤헤 땡큐 어 긍정적으로 봐요 우리 그래도 저 몬스터 한킬 죽지는 않았으니 아직 진건 아닐템 맞아 한 번만 죽이지? 초! 한 번더 초! 투두룩이 차아 마 니 트리가드 행님 아나 우리 프린님이 우리 트리가드랑 우리 같이 밥도 먹고 우리 할거 다했어 마 맞아 임마 글루 가지마라 나 안간다 나 사멸질러 안간다 거기서 피하고 아 와 좋은게 어섭해야지 아니 쟤 패릭하면 되는거 아니야? 멀키즈 10투 안에 클리어 10만원? 뒤졌다 응 느려 와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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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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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해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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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파리. 해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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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배zza. 해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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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n't have to recover. 하이탈이 절로 날라갔으니까 내가 다시 일로 걸어와서 이렇게 하고 하이탈 안 된다 우리 해파리 존댔다 해파리 괜찮아 주인다 내가 할게 야 해파리야 우리가 아니었어 오 해파리 해파리 기억할게 해파리야 넌 나의 시어로야 해파리야 보고 있는거지 우리의 콤비네이션 나이스 야 10만원가 포인트 아 오마이 고맙다 해파리야 물론 이 10만원 다 내꺼야 야 나 송 간다 얘들아 드디어 성풀인 등장 드디어 성풀인 등장 예상댄기 이리완자